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눈앞의 욕심에 현혹되지 말아라. 60년생 남성이라면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72년생 실수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대범하게 대처해라. 84년생 조그마한 일에 충실해야 될 때이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최고보다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라. 61년생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감싸주는 것이 길하다. 73년생 바라는 일이 있다면 꾸준하게 노력하라. 85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남의 눈을 의식해서 노력한다면 성사되지 않는다. 62년생 남보다 앞서려 하지 마라. 74년생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86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당신은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야 한다. 63년생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시기이다. 75년생 무리가 따르더라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87년생 만족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길하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주변과의 의견이 달라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다. 64년생 귀하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다. 76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는 게 길하다. 88년생 귀하가 아무리 오를지라도 나서지 말고 가만히 참아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오늘 하루 묵묵히 물러나 지내는 게 상책이다. 65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흉하다. 77년생 싸웠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화해를 청해라. 89년생 귀하에 우는 쇠퇴기이니 모든 일을 자제해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나아가야 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굳은 각오가 필요하다. 66년생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 사람도 생각해라. 78년생 성실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마음의 악을 지워야 한다. 90년생 당신의 끈질긴 노력이 상대를 감동시킨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지만은 않다. 67년생 바른 마음을 유지해야 사람이 모인다. 79년생 재물 운과 이성 운이 좋은 시기이다. 91년생 재물이 모인다고 해서 독점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귀인을 만나 자문을 구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68년생 겸손하지 않으면 지금의 평탄함을 유지할 수 없다. 80년생 동남 방향이 길한 방향이다. 92년생 현재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고쳐보아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주위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69년생 얼핏 손해갔지만 반드시 좋은 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81년생 무언가를 바라고 할 바엔 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다. 93년생 욕심을 내고 초조함이 더해져서 실패할 우려가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자신의 능력만 믿고 밀어붙이면 화를 입으니 주의해라. 70년생 조용히 움직이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하다. 82년생 고생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 견뎌내라. 94년생 이익과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으니 주의해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체념하지 말고 참고 견디어 나아갈 때이다. 71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좋은 결과가 올 듯하다. 83년생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의 부탁은 거절해라. 95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다. 84년생 אלknow지 95년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